005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푸드웰입니다. 푸드웰의 테마는 유승민 무상급식 대구 경북 신공항 음식료의 하 있습니다. 푸드웰 은 은 동사는 1968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음식료품의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993년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사는 음식료품 제조회사로서 주요 제품군은 실업제품군, 음료제품군, 밤제품군 등이 있으며 실업제품군과 음료제품군의 경우 주로 한차 원료 가공 생산 및 대기업의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푸드웨어는 냉동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네오 퍼플의 냉동만두 사업부를 사업양수,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68년 8월에 농산물 저장과 가공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로 통조림, 잼 슬래시 시럽, 음료제품, 밤제품 및 냉동 딸기, 만두제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식품회사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대시 국내 시장은 주로 중간제품, OEM, 임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매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원 F&B, 빙그레, 풀무원 등에 납품하고 있음 재무 대시 통조림, 잼 슬래시 시럽, 음료 등 전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일본향 수출 증가, 중국 법인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염감의 수차익 제거, 법인 세비용 증가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주요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잼 슬래시 시럽 등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인의 성장으로 매출 성장 전망,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코스팜 인수로 신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2년 10월 12일 기준 장마감, 푸드웰의 시가 총액은 51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푸드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12위입니다. 푸드웰의 상장 주식수는 천만주입니다. 푸드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푸드웰의 퍼은 10.7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0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907배를 보여주었으며 pbs는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8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55배 93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 억원, 62억원, 6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0번지 억원, 57억원, 77억원입니다. 푸드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8번지 34%이고 유보율은 1650.3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2.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0 더하기 0.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1.67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드웰의 2022년 10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5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3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웰의 종가는 5150원이며 주가가 푸드웰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푸드웰의 종가는 5150원이며 주가가 푸드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9%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푸드웰은 거래량 1620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3101흔다섯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680주 메리츠에서 1600주 키움증권에서 1400주 JP모간에서 123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708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2700신한주 키움증권에서 260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08주 대신에서 144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600일 흔다섯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유승민 관련주 푸드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